야채는 고추장 마늘 소금 대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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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가 필요하지? 또 뭐가 필요하지? 볼랍 볼랍이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 너 가자마자 나갔다가 서울라고 오우 미쳐라 도착 오우 미쳐라 오우 미쳐라 오우 미쳐라 오우 미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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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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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마트 노브랜드? 노브랜드에서 샀고요 이렇게 해서 배추 생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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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려지는 거랑 국수고기랑 샀고요 그리고 이거 노브랜드에서 엄청 유명한 거라서 사봤어요 치킨 덮밥 치킨 덮밥 치킨 덮밥 치킨 마요 덮밥 그런 거 먹을 거예요 꽃인데? 아니 이거 다 뽑아서 치킨 덮밥 땅콩 소스 같은 거 장소 치킨 덮밥 치킨 덮밥 치킨 덮밥 다 덮밥 치킨 덮밥 tuned 침 heavier 치킨 덮밥 까요 치킨 덮밥 만다 เลย 먹어도 되지? 응 바다리를 풀었어 여기 너무 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팽이 찍어가지고 당면을 넣었습니다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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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